안녕하세요 오 안개 끼었어요 안개 오 이 피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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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은거 봐 어머 이렇게 이뻐졌어요 와 아 여기랑 여기랑 또 틀리네 와 여기다 여기 틀려요 틀려요 어우 이쁘다 아 진짜 물 많이 들었네 얘가 라우리 묵은둥이 여기 이슬도 이슬을 먹었어요 이슬을 머금고 있어요 지금 아 안개가 이렇게 껴가지고 이슬이 내려앉았네요 아 아 아 오 진짜 많이 예뻐졌네 아 아 아 확실히 아르제 아 아르제도 아이고 으이차 보자 아르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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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뻐졌어요 아르제 아 아 오 진짜 예뻐졌다 아 아 그저 되게 예뻐졌네 정말 아 아 안 이쁜게 없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 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아 얘는 여기다가 심었는데 되게 잘 커요 확실히 여기 비트병이 크기는 잘 크네요 진짜 아 얘는 다크아이스 아 아 홍매아가 진짜 이쁘게 물 잘 들었다 아 마커스하고 아 아 아 아 아 여기 깔아솔 여기 자구 생겼어요 자구 이제 막 성장하려나 봐 자구가 막 생기고 이렇게 아 아 오늘은 어제보다는 덜 추운 것 같아요 아 라우리 아 아 진짜 예뻐졌네 아 아 아 얘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인데 아직 성장은 안하고 물은 이렇게 예쁘게 잘 들었어요 아 얘도 뭐지 블루 서프라이즈 아 아 아 아 진짜 얘는 어디 보자 물이 또 빠졌나 보자 아 아 아 아 이거 또 되게 이쁘게 나오네 크리스마스가 물도 이쁘게 잘 들어 잘 들고 오래된 애라 아 춥다 아 아 으 아